여러분 이따가 제 친한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올 건데 치즈 닭갈비를 같이 만들어 먹기로 해가지고 미리 고기를 재워주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미리 숙성을 시켜 놓을게요. 치즈 닭갈비를 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치즈 닭갈비를 같이 넣을게요. 치즈 닭갈비를 잘 섞어줄게요. 치즈 닭갈비를 잘 섞어줄게요. 치즈 닭갈비를 잘 섞어줄게요. 치즈 닭갈비를 잘 섞여 contexts. 수수 그래도 왜 아직 맛있어 야 진짜 그 거 같아. 완전 그냥 파는 그 거 같아.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랑 먹으면 진짜 대박. 아 진짜 맛있다. 너 매운 거 근데 잘 먹지? 아니 못 먹. 진짜? 멧칠이까지는 아닌데. 나 완전 멧칠이야. 진짜? 버텔스 먹더라고. 근데 그냥 먹는 게 좋아? 아니면 이 위에 또 치즈 뿌리는 게 좋아? 어? 고민이야. 되게 양 많다. 일 없네. 내가 뭐 얘기하고 싶지? 아, 이. 물리도. 아, 아. 아, 시계. 아, 시계는 게 아니었구나. 아, 봐. 완전 빠르게. 좀 그렇게. 진짜 쫀득했는데, 거의. 응,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런 거 입고 싶었어.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멍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으음 우유 너무 맛있다 오늘은 이거 사골곰탕 육수로 만둣국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원래 곰탕 육수로 먹는 만둣국이 진짜 진국이래요 먹으면 맛있게 먹고 싶어요 쿠키크며 주양고추 양파 올리고당 고기를 덮고 양파 넣어주세요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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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가 너무 고소해요 계란삯 오이 계란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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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딸기 진짜 크죠? 저 진짜 이거 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진짜 큰데 비교할 대상이 없네요. 그리고 메뉴 이렇게assung, 얘가 더 잘 안되는데 집중이중글납니다. 이제 잘 먹고 싶었다. 저녁 전엔 계란을 먼저 넣으자. 여러분들도 맛있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딸기가 진짜 달아요 완전 맛있어 오늘은 두부 잡채 만들어서 먹을거에요 metabol 있기 때문을 또 다zek에 저장 선을 부를때 김가루 대파 다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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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2倍 음료수 골고루 골고루 우유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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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를 넣고 네네네네 파 마요네즈 그리고 다진마늘 엄마 아름다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한식이 최고다 짠! 주전자에요 제가 막 따뜻한 차를 마실 때 항상 냄비에 물을 끓여서 먹었잖아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커피포트를 선물로 가져오셨더라구요 너무 맛있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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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żne 소금 청양고추 włami 청양고추 다 먹었습니다. 칼로든뉴 칼로든냐레 대파 까먹는 꿀 콩고든냐레 아, 클럽 왔네. 포도 랑이 자기가 진해진 이 부분을 기름에 넣어먹을게요. 치즈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치즈가 내버려 stud기 치즈가 계속해서 시에 넣은 것 같아요. 치즈가 ain't 그걸 잘osto? 피터에 연어돼 올려서 이 치즈는 잘 안 먹는데 치즈가 많이 넣었어요. 치즈는 잘 안 먹었어요. 치즈는 잘 안 먹으러 가는데 아 파슬리 소금 소금 편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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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소금 아이콘는 식초에 돌아서 튀겨서 넣은 거예요 Generation 2개 그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어우 꾸덕꾸덕해 소금 그림도 그것과 함께 그림도 시원한 요구르트 그림도 9스킬 그림도 먹었다 그림도 먹었다 그림도 먹었다 그림도 먹었다 그림도 먹었다 그림도 먹었다 와우 여러분 혹시 런온 드라마 보세요? 제가 요즘 런온에 보기 시작했는데 임시완 왜 이렇게 잘생겼냐 와 진짜 임시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릭 요거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로 이거 딸기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려고 방금 마트에 달려와서 후딱 사왔어요 딸기 아주 싱싱한 놈으로 잘 사왔어요 원래 딸기 샌드위치에는 이렇게 생크림이 엄청 듬뿍 들어가잖아요 그 생크림 대신에 그릭 요거트를 넣는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생크림이 좀 더 건강한 샌드위치에 올래놀고요 칠리 단백질 이제 남은게 다 flamethrbewADA 그래서 분명히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된거죠? 이은이구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요거트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평소에 자기가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 이제 환장할 맛이예요 저는 요거트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요거트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반 생크림이 들어간 샌드위치처럼 달찍지근한 맛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건강에도 훨씬 좋고 네 되게 건강한 맛? 하하하 나 benefits Stone ove 으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